여러분이 그 어렸을 때 뽑았던 색사람 이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을 들으시면 감동이 아마 제가 된 겁니다 아는지 모른지 알면서 그러는지 내 맘 너무 심각해 내 맘 내 맘 내 맘 무슨 말만 더 할까 맹만한 사려 봐도 도무지 다 그 안 나와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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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를 생각하고 몰래 이 생각에 흘러도 못한 너와 내가 함께하는 그런 난 상황으로도 나의 이 부분을 갈랑갈랑의 사이좋 사뿐갈랑의 사이좋 사뿐갈랑의 기운 조 언제만 이렇게 내게 기대 내 맘 전체 인연을 보면 내 맘에 갈랑갈랑의 사이좋 내 맘에 갈랑의 사이좋 저뿐저뿐 미움조 내 맘에 갈랑갈랑의 사이좋 언제만 생각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향해 말하면 너를 물어보고 싶은 내 맘 아는지 모른지 알면서 그런지 내 맘 내 맘 다가 가면 멀어질 때 이런 생각 고민하자 너와 내가 함께하는 그런 난 상황으로도 나의 이 부분을 갈랑갈랑의 사이좋 사뿐갈랑의 사이좋 사뿐갈랑의 사이좋 어쩌면 이렇게 내게 기대 내 맘에 갈랑갈랑의 사이좋 내 맘에 갈랑갈랑의 사이좋 사뿐갈랑의 사이좋 사뿐갈랑의 사이좋 사뿐갈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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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생각해 널 사랑해 향해 말하면 너를 불러보고 싶은 내 맘 내 맘에 갈랑의 사이좋 내 맘에 갈랑의 사이좋 என 내 맘에 갈랑 앞자리나 너를 사랑해 향해 말하면 너를 안아보고 싶은 내 맘 사랑해 네 이번 곡은 짝사랑이라는 곡이었습니다. 저희 앨범에 되어있는. 혹시 오늘 저희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? 네. 아 그래요? 오 예. 페타버트. 페타버트 보셨어요? 오 슈스케. 네 오늘도 슈스케 방송을 하죠. 네. 그렇죠. 네 그렇죠. 여러분 오늘 마음껏 놓으시다가 차근차근 처자 타고 집에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.